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노원시각장애인 북지관의 임경억입니다. 자 우리가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일영어점작규정 핵심포인트 지금 우리가 대문자표와 관련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오늘 1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. 자 여기서 이제 대문자표 중에서 대문자 단어표가 있는데 6.6점이죠. 이 대문자 단어표가 종료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. 자 첫번째는 빈칸에 나오면 무조건 종료가 되죠. 자 그 다음에는 또 뭐죠 대문자 종료표 역시 대문자 단어표 효력이 끝이 납니다. 그 다음 세번째는 대문자 기호표 6.1쿡 찍어도 대문자가 대문자 단어표 효력이 끝나죠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. 네번째는 자 알파벳이 아닌 다른 모든 기호 알파벳이 아닌 다른 모든 기호 여러가지가 있죠. 예를 들어 뭐 슬래시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런 기호들 이런 기호들이 나올 때도 대문자 단어표의 효력은 끝이 납니다. 근데 단 한가지 예외 제외되는 기호가 있는데 무슨 기호냐면 변음기호 합자표 뭐 이런 것들 합자표 또는 변음기호들은 단어표 효력을 종료시키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런 변음기호가 나오더라도 단어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에도 굳이 대문자 기호표를 해줄 필요가 없죠. 왜냐하면 변음기호는 대문자 단어표의 효력을 종료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이 시험에 딱 나오죠. 시험에 나오면은 틀리기 쉬우니까. 변음부호는 대문자 단어표의 효력을 종료시키지 못한다. 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모든 기호들은 종료시킨다. 자 그럼 한번 예시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. 자 처음에가 can do 있죠. 자 can도 대문자고 do도 대문자인데 그 사이에 하이픈이 있죠. 자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 단어표에서 can도 이 can을 썼는데 그 다음 하이픈이 나오죠. 그러면 이 can 앞에 있는 대문자 단어표의 효력은 하이픈으로 인해서 종료가 됩니다. 따라서 또 뒤에 dio 이거 역시도 또 대문자일 때는 또다시 대문자표 6.6점을 찍어줘야 되죠. 따라서 여러분 한번 점자 잘 살펴보세요. 6.6점 그 다음에 can 약자가 되어있죠. 하이픈하고 또 6.6점 두 약자가 되어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되는거 c 하나 써져있다 d 하나 써져있다고 해서 이거 6.6점 찍어야 되나 찍어야 됩니다. 왜 이 c 하나 찍으면 이거는 can can의 약자죠. 그러니까 이 속에는 can 3개의 스페링이 있는거죠. 그 다음에 do 여기에도 do 두개의 스페링이 있죠. 그래서 6.6점 같이 찍는다는거 꼭 기억하시고요. 자 두번째꺼 봅시다. she is 자 그녀 예 그녀 이 she is 할 때 자 s he 도 대문자고 아포스트로피 s 이 s 까지도 모두가 다 대문자입니다. 자 그러면 먼저 대문자 단어표 찍었죠. 그 다음에 s he 를 썼는데 그 다음에 아포스트로피가 뚝 나오죠. 그러면 앞에 대문자 단어표 6.6점의 그 효력은 이 아포스트로피를 인해서 끊어집니다.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s 가 나오는데 이 s 도 대문자죠. 그렇게 되면 s 에도 대문자를 찍어주셔야 됩니다. 한번 점차 잘 살펴보세요. 자 6.6점 찍었죠. 그 다음에 she 자 여기 she에서는 sh 약자 쓰실 수가 있죠. sh 쓰시고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아포스트로피 하고 또다시 대문자 하고서 s 를 써주셔야 됩니다. 만약 여기서 s 를 안 쓰시면 sh이 c만 대문자고 s는 소문자죠. 근데 아포스트로피 s 까지도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 아포스트로피 다음에 있는 s에 또 대문자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. 자 그 다음 세번째꺼 봅시다. 자 ymca 자 ymca 인데 ymca 다 대문자입니다. 다 대문자인데 사이에 마침표가 점점점점 다 찍혀져 있죠. 자 이럴 때도 자 아까 자 이 대문자에 자 ymca가 모두 대문자니까 대문자 단어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안되죠. 여기서 대문자 단어표를 못 쓰는 이유는 자 y 다음에 점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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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여러분 점자표 여기 다시 한번 잘 보세요. 대문자 y 있죠. 그 다음에 마침표 또 대문자 m 또 마침표 대문자 c 마침표 대문자 a 마침표 각각 찍혀져 있다라는 것. 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 그럼 각각 있으니까 여기에 1급 점자 기호표를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1급 점자 기호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? y m c 자 여기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y m c 까지는 필요한데 여기서는 1급 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죠. 왜? 자 여기는 y나 m이나 c가 독립적으로 쓰인 게 아니죠. 자 y m c 자 이런 알파벳 단어 약자가 약자로 쓰일 수 있는 위치는 독립적인 상황이어야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는 예 여기 계속 점점점 이렇게 찍혀져 있다라는 것은 독립적인 상황이 아니죠. 우리가 오전 am 오후 pm 이때도 그냥 p 점 m 점 a 점 m 점 이런 식으로 씁니다. 여기는 1급 점자 기호표 필요 없죠. 왜? 그때 역시도 독립적인 상황이 아닙니다. 그런데 만약에 y 하고 점 하고서 칸띠기가 되어있다 그러면 이때는 y가 독립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u 약자가 되어버리죠. 그런데 여기서는 y 점 m 점 c 점 a 점이 쭉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1급 점자 기호표를 쓰지 않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또 시험에서는 이런 데다가 1급 점자를 일부러 딱 붙여 넣었죠. 1급 점자 y, 1급 점자 m, 1급 점자 c, a 이렇게 딱 내놓으면은 여기서 1급 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자 13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. 이번에는요. 슬래시가 나오죠. ab 슬래시 cd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. 여기서도 ab도 대문자고 cd도 대문자인데 그런데 사이에 슬라시 빗금이 나와버리죠. 그럼 여기서 ab 앞에 대문자 cd 앞에 대문자 표 각각 찍어 주셔야 되죠. 자 여러분 점자 잘 보세요. 6.6점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슬래시 이렇게 나오죠. 자 그럼 여기서도 이 슬래시가 나오는 순간 ab 앞에 있는 대문자 단어표는 끝이 나죠. 따라서 cd 앞에도 또다시 대문자 단어표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. 그런데 또 여러분 또 궁금하신 분들은 ab가 about 추고고 cd가 could 추고가 아닙니까? 그런데 왜 여기서 5.6점 1급 점자 기호표를 하지 않나요? 라고 하는데 이 슬래시가 붙어 있게 되는 순간 그 추거나 알파벳 단어학자는 독립적일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 이거 슬래시 이거 자주 나옵니다. 이 슬래시랑 같이 붙어 있게 될 경우 그때는 독립적인 상황이 아니다. 그래서 이 ab에 슬래시가 붙어 있는 동안 ab는 그냥 ab이지 about 약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만약에 about 약자와 슬래시를 같이 붙여서 쓴다. 이때는 about 약자의 1.5급 약자를 해주셔야죠. ab, ou, t에서 ou 약자를 써줘야죠. ab, ou 약자, t. 그 다음에 슬래시 이렇게 되는 것이지. 이게 붙여져 있을 때는 그냥 이거 ab 써놓고서 이거 추고로 볼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비독립 상태이기 때문에 5.6점 그 표시를 할 필요가 없죠. cd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슬래시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쿠드 약자가 될 수가 없어요. 따라서 여기서도 7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다라는 것. 잘 살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꺼봅시다. 자 대문자로 at, m%t, t도 대문자죠. 여기도 모두가 대문자인데 그런데 at와 t 사이에 m% 기호가 있죠. 그러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단어표의 효력은 m% 앞으로 끝나죠. 그 다음에 t 앞에 다시 대문자를 해주셔야 되죠. 자 여러분 점자 기호 잘 보세요. 6.6점 at, 그 다음에 m% 기호 있죠. 그 다음에 또 대문자표 하고서 t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. 자 여기서도 t, 여기서도 알파벳 단어학자 t로 보지 않나요? 안 보죠. t가 독립 상황이 아닙니다. m%랑 같이 붙어 있잖아요. 이럴 땐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벳 단어학자로 볼 수가 없죠. 따라서 여기에는 7점자 기호표 붙여주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런 걸 또 살짝살짝 넣어놓죠. 그런 것 잘 아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그제민. 이그제민인데 이그제민은 또 모두가 다 대문자죠. e, x, a, m, i, n, e. 자 모두가 대문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. 여기서 x, 두 번째 철자인 x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x가 이텔릭체가 되어 있죠. 여기서 a, x, a, m, i, n, e. 자 여기서 x만 이텔릭체로 되어 있죠. 그럼 여기서는 이텔릭체 기호표를 붙여줘야 됩니다. 그렇죠. 이텔릭체 기호표. 자 따라서 자 여기 모두가 대문자니까 우선 e가 대문자니까 대문자 자 여기서 단어표 하나요? 안됩니다. 왜냐하면 e라는 철자 하나뿐이죠.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대문자 기호표를 찍어주셔야 되죠. 자 대문자 단어표는요. 철자가 두 개 이상 있어야지 찍어주는데 여기서는 e 하나죠. 그러니까 대문자 표 e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? 순자로 4, 6에 2, 3점이죠. 자 4, 6에 2, 3점 이게 무슨 표죠? 이텔릭체 기호표. 그러니까 철자 하나만 이텔릭체로 되어 있다. 그 표시가 이텔릭체 기호표죠. 4, 6에 2, 3. 자 그렇게 되죠.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봅시다. x, a, m, i, n, e. 자 이게 모두 다가 뭐죠? 대문자죠. 그래서 여기서 모두가 대문자인 6.6점을 찍어주죠. 6.6점 찍고 x, a, m, i, n, e. 자 그렇게 쓰고 i, n 약자 쓴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서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텔릭체 기호표가 있고 대문자 기호표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걸 대문자를 먼저 써야 되냐 이텔릭체를 먼저 써야 되냐 고민하게 되죠. 항상 대문자는 철자랑 같이 붙어있어야 됩니다. 딱 하나만 예외적이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문자표는 철자로 붙어있어야 되죠. 그래서 이텔릭체 기호표를 먼저 써주셔야 되죠. 이텔릭체 기호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모두가 대문자 6.6점하고 이제 x, a 이렇게 나가는데 그 한 가지 예외적인 것은 변음부호 변음부호 합자표를 표하면 변음부호는 대문자와 철자 사이에 찍힌다. 그것도 시험에 종종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죠. 자 항상 자 따라서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. 자 모두가 대문자다. 근데 2와 x 사이에 이텔릭체 기호표가 있죠. 그러면 대문자표 2 쓰고 그 다음에 이텔릭체 기호표 쓰고 또 그 뒤에 게 다 대문자이기 때문에 6.6점 x, a, m, i, n, e 시험 문제에서 대문자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텔릭체의 이런 기호표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 자주 내죠. 자 만약에 지금 이 같은 경우도 2x 이거 모두가 대문자니까 대문자 기호 6.6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안 되죠. 그렇죠. 자 어떻게 한다라는 것 이 샘플에 되는 단어들 여러분 잘 챙겨보시고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